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램카운트다운 2주차 생크리파이스 2주차 현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햄버거 야무지게 먹었죠 조금 있으면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생방송이고 또 라이브 해야 되니까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죠 아쉽게도 마지막 주예요 그래도 남은 활동 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중한 추억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날림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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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부터 프레임이 그레이지 어색을 바 내 원가지가 이렇게 아래잡아도 쿵빵쿵빵 하이클은? 할렐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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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디 안녕하세요 좀 많이 다 해드렸는데 해보죠 하인 널 가본두지 않아 다들 그리야봐 다 찬란 날이 저 갈등한 날 아 이거 좀 추천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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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잘하는데. 아니 근데 방송이 좀 더. 아우 씨. 아니요. 아 근데 생방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방송국마다 그. 그게 좀 달라요. MR이 다른데 중간에 제가 하나를 뺐단 말이에요. 이게 모니터가 잘 안되고 MR소리가 크게 들려서 중간에 하나를 뺐는데 그 뒤로는 뭔가 부를 때 되게 좀 안정감이 있었고 양쪽 다 끼고 있을 때는 약간 좀 모니터를 못 해가지고 생방 때 하나 빼고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해야죠. 이제 뭐. 2주차인데요. 더. 더 여유롭게 해야죠. 많이 알려주고 갑니다. ăm 그렇게 저의 엠카 이수차가 네,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또 아직 음반이 남았잖아요. 네, 한 세 개? 세 개 남았네요. 뮤뱅은 첫 방이고 세 개 남았는데 남은 세 개도 파이팅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내일 봐요. 그럼 이름만 나와요. 오늘 또 마지막 주인데 컴백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아 좀 약간 양심이 찔리긴 하는데 저희도 열심히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셨으니까 멋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팅! 잘했어! 잘했어! 멋있어. 저 불요일 명곡 월요일인데 어떡하죠? 이거 어떡하죠? 안 묻었다 해야 되는데 세븐 선배님의 열정 뜨거운 가슴에 나를 안은 날 내가 죽는 날 어떡하죠? 우리 샐러드 뭐가 이렇다 어 이거지 이번에 활동 밥 잘 먹으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 고맙고 때론 친구이자 뭔가 뭔가 엄마 같고 가족 같으면서도 사랑입니다 사랑 너무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이번 활동은 취향저격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무대 이자 잘하고 있을게요 긴장되는 인터뷰 TV에서만 보던 안녕하세요 네 빅톤에서 솔로로 돌아온 한성우입니다 자신이 인가만 있어야지 그 친구 그 친구 그 친구 퍼벅 퍼벅 내가 왕이야 네 오늘 볼 찢었다 오늘 저의 뮤직뱅크 첫방이자 막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저의 뮤직뱅크 준비했던 시간에 비해 뭔가 모르겠어요 여러 감정이 오고 가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활동 재밌게 멋있게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음방 두 개 남았거든요 네 무엇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더 좋은 선물 많이 들고 올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너무 잘 먹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의 음악중심 막방 날입니다 아 이즈 밖의 안에서 막방이 금방 오네요 오늘 이렇게 계속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허설 때 그래서 조금 잘랐어요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 헤어스타일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신기하게도 그 팬 여러분들이 제 그 당일 당일에 의상의 색깔에 맞게끔 끈을 보내주세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제 자켓이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달게 되었어요 아 역시 통하나 봐요 음 근데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영통팬사도 하고 그리고 팬분들이 이제 소통도 하고 팬분들 반응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포레스트랑 철부지 곡으로 좀 많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감사해요 그냥 네 영통팬사 하다보면 또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저의 그런 원동력이자 좀 자극제 같은 그런 앨범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음악중심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일단 참아 지금 제 사복 얘기 나와서 제 사복 보고 옛날 진짜 열심히 꾸몄다 지금 왜 이렇지? 일단 백도네스는 1등이 뭐야?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입었나 싶네요 그냥 되게 날마다 스타일 한정적이지 않고 여러 개로 입었는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작업실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무조건 편한 것 같아요 무조건 편한 것 위주로 이제 입다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스타일이 그 한 가지 스타일에 딱 꽂혀버리면 안 돼요 한 가지 스타일에 해버리면 같이 가고 좀 재미없다고 이런 옷도 입어보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 하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저의 2주차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 음악중심도 끝났습니다 너무 기뻐하면 안 되는데 기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여러분들과 또 소중한 추억을 하나 이렇게 딱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인기가요밖에 안 남았는데 인기가요도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세크릿 파이팅 하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고 밥 잘 챙겨 먹고 네 앞으로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활동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켜졌어 네 여기는 저희 마지막 방송 인기가요 현장입니다 와우 우야밥 현승훈과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너무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먹어볼까?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러비우 땡큐 얻은 것 보다 물론 뭐 항상 늘 그랬듯이 저 스스로도 일단 많이 가수로서 사람으로서 좀 얻은 게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팬 여러분들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되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얻는다는 것보다는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저는 드린 것 자체가 제가 그냥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위로 많이 받았다 내 얘기 같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시는데 거기에서 되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일단 준비한 기간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벌써 끝나서 너무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 이제 제가 끝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받아듣고 했는데 이번 앨범 뭐 짧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성공적이게 많은 사랑 받으면서 열심히 재밌게 무대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내일 여러분과 또 좋은 추억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의 Sacrifice 페임 앨범 지나가지만 꼭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들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